자 여러분 드라마 월드컵 갈게요 네 드라마 월드컵 가도록 할게요 64강 전 최대 규모로 다해요 대회를 하게 되면 시크릿 가든 연애 말고 결혼 둘 다 안봤거든요 저 제목만 보고 할게요 결혼 하고 싶어서 저 둘 다 못봤거든요 도깨비 별그대지 저 빠담빠담은 몰라요 그래서 선덕영화 어 이호원씨 이렇게 주셔 되게 이쁘게 나오네 저 뭔진 모르겠는데 골든타임 응사 두다 잘 모르게는 하겠는데 나인 몰라요 두다 모르는데 이거 다 몰래 아 미생었나 봤었다 응칠 솔직히 솔직히 좀 모르겠어 명브라산 저 이거 내 딸 사용에는 제가 본적 있어요 육룡이 나르시아 내가 못봤어요 둘 다 몰라 그럼 기왕 운명처럼 나장 장혁씨하고 장나라씨가 여기 또 나온거야 저 꽃보다 남자 나인 몰라요 상마유에이지 애나도 힘들어 응 응 이거 각시탈 둘 다 모르겠다 모르는 드라마들이 너무 많아요 좀 아는거 나왔으면 좋겠어 추노지 추노지 둘 다 몰라요 둘 다 몰라서 이거 응파리 하얀거 타 킬밀미 괜찮아 사랑이야 괜찮아 사랑이야 깨 다운로드 뉴 하트는 뭐지? 흠 크흠 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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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 쯔 치즈 인 더 트랩? 아 진짜 너무 모르는 드라마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약간 너무 식상하겠는데? 어 지붕킹 나왔네 자 빨리빨리 고를게요 뭔진 모르겠지만 미생 연애말고 결혼 지붕킥 와 각시탈 응칠인데 저는 각시탈 도깨비 응사 응사 그니까 에라도 힘들어 하얀거 타 아는 드라마들만 좀 걸을게요 와 꽃보다 남자 드라마이 킬밀미 아 추노 별그대 산동여왕 이게 좀 더 좋은거 같애 구름다리지 구름다리지 16강 이제 점점 제가 아는 드라마들로만 막 좁혀지고 있어요 역사 드라마들이 막 살아남고 있어 각시탈 각시탈 별그대 그리고 구름달 꽃보다 남자 자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죠 쌈마이웨이 지붕킥 저 천지현씨냐 이다혜씨냐 천지현씨 와 난 감안해 난 감안해 꽃보다 남자 열심히 봐서 지구키 지구키 와 어렵다 칵시탈 꽃보다 남자 별그대 자 결승까지 왔어요 다행히 아는 드라마들로만 채웠어요 생각 좀 하고 올게요 곽 다행히 아는 드라마 지붕 지구 39 예 이리하여 레고 네 결정을 했어요 구예전씨냐 전지현씨냐 이건데 저는 F4보다는 전지현씨 네 그치 별그대지